진짜 대단하더라. 너네 이거 딴 거. 내가 진짜 대단하더라. 형, 배우러 다녔었어요? 난 이제 하려고. 왜냐하면 나는 급하지가 않거든. 근데 이럴 줄 알았어. 너희들이 있으니까. 나는 노안에 안구건조증에 정록색약에 야맹증까지. 야... 왜 야마랑 이런 얘기 안 해? 야마... 거기에 무슨 반수네. 왜? 쓸데없어 그랬는데. ㅋㅋㅋㅋ ㅋㅋㅋㅋ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연습땐 됐는데 확실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 나이가 있다보니까 잘 갔는데 소진도 잘 했는데요 희원아 진구야 축하한다 국가시험 합격에서 자식들 아 듣기 싫어